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선하실 것입니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새 책 홍보 영상을 찍었고 여러 가지로 본인 두 번째 책이 꽤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본인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부동산 실패도 언급하긴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직접 공과를 평가했네요. 조 전 장관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일과 관계없이 이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부동산 정책이나 지역 계층 불균형 해소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본인이 논란이 됐던 인물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연계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꾸면서 새로운 정부가 또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 같은 경우 수출은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내수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선방을 했다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석을 했건 법무부 장관 이걸 떠나서 안에 있으니까 더 잘 들어볼 수 있지만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은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정미영 기원님 부동산 실패 빼고는 대체적으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꽤 높은 점수를 줬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또 이것도 자하자찬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정의원 생각은 최 교수님이랑 다르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잘못 보니까요. 자신의 문제도 잘못 보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신 우리 국민들의 뜻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불공정하고 내로남불하고 뻔뻔하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심판을 한 거라고요.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반성의 모두 그 다음에 새로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정신을 진짜 이거는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잘못 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저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봐지고요. 이게 무슨 친문 세력을 규합하고 결집시키려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부 친문 세력만 결집시킬 뿐이지 더 나아가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 저는 이렇게 진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호 의원님이 친문 결집이라는 단어를 쓰셔서요. 소영주 대변인. 사실 대선 이후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든 조 전 장관이든 SNS를 그리 다시 재개하거나 활발하게 하지 않았는데 책으로 얘기했다. 지방선거도 있고. 조 전 장관 친문 결집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별개 같아요.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민호 의원님은 평가를 해주셨지만 조국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박각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책을 통해서 풀어서 한번 기록 차원에서 뭔가를 책을 쓰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친문 그룹이 뭉쳤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볼 것 같다. 그래서 전혀 조국 전 장관의 책 쓰는 부분들은요.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에 첫 행보가 새 책 홍보 조 전 장관 얘기 오랜만에 한번 나눠봤습니다.